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대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자기가 꿈꾸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에 많은 부분이 좌우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을 피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동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런 사회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통념이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문화 아이콘 가운데 한 사람인 마야 안젤루의 명언은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합니다. 모든 것은 일에 대한 것이다. 삶이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당신의 행복과 자존감은 당신이 정복했던 산봉오리들과 빠져나온 골짜기들과 스스로를 위해 풀무질한 삶의 경력으로 결정될 것이다.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당신이 지난달 무엇을 도전했고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위기를 헤쳐나왔는 거란 부분들이 삶의 진술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일은 물론이지만 자기가 꿈꾸는 일을 깔끔하게 그리고 척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막연한 아이디어를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로 바꾸고 끝까지 성과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도구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웹기반 회사인 생산적 번영의 설립자이자 작가인 찰리 길키의 빅워크입니다. 빅워크. 제목이 멋있죠? 빅워크.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빅워크란 무엇인가? 빅워크의 제자인 찰리 길키는 빅워크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빅워크는 사람을 성장하도록 이끄는 일이다. 빅워크는 진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빅워크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아진다. 어떤 의무가 뿐만 아니라 순수한 열정 때문에 하는 일이 바로 빅워크다. 빅워크는 무엇이 되었든 오롯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빅워크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적당히 하면 누구도 그 일을 승취할 수 없는 일을 말한다. 빅워크는 최선을 다해서 승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 빅워크는 진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신용이 아니고 진짜 노력이 들어갈 때 승취할 수 있는 일이 빅워크라는 겁니다. 빅워크는 기존의 능력과 편안함의 범주를 넘어서기 직전에 경계선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빅워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일로 대체되기 쉬운 일이다. 즉 빅워크를 대신할 핑계 끓이는 도처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빅워크는 정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 자신이 꼭 승취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빅워크는 반드시 생계 유지 수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일을 뜻한다. 이렇게 빅워크에 대해서 찰리 길키, 빅워크의 저자가 단호하게 자신의 책 제목인 빅워크가 얼마나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빅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핵심 키워드를 딱 정확하게 되면 책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빅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거나 단순히 열망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빅워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삶의 단계별로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다. 일에서부터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이미 하고 있거나 하려고 계획 중인 다른 프로젝터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빅워크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빅워크 프로젝트다. 자, 그럼 왜 그런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막연한 부담감을 명료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순간 마감 시간이 명확해지고 목표가 또렷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프로젝트는 거울이자 다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책의 구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찰리 길키가 최근에 내오는 위즈덤 하우스의 빅워크라는 그런 실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깔끔하게 아주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구성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친절하게 자신의 책을 각 부에서 읽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읽든지 간에 크게 문제가 없다. 처음부터 읽어도 되고 중간에서 읽을 수도 있다. 1부는 빅워크를 위한 책상 정리,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프로젝트 계획하기, 어떻게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를 프로젝트로 바꾼 다음에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바꿀 것인지를 알아보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일반적인 장애물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부는 계획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수립한 계획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 또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현실이 회방을 높기 시작할 때 막 다른 일들이 막 떨어질 때 이런 거 일어나는 우열곡절과 이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찰리 길키의 빅워커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처음부터 줄을 끄어가면서 읽어가는 방법이 최고지만 그 전에 그 가운데서도 좀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은 프로젝트다. 말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디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결국 성과라는 것은 프로젝트화 할 때 가능하다. 둘째 프로젝트는 완수하기까지 시간과 노력과 주의 집중이 필요한 모든 일을 뜻한다.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생계 유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완수하기까지 뭔가 정성이 필요한 모든 일을 뜻한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빅워커를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빅워커를 해야. 넷째 빅워커를 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열쇠는 의도, 인식, 한계, 용기, 훈련입니다. 인텐션, 어웨니스, 바운드리스, 칼리지, 디스플린. 다섯 가지 핵심을 다 모아서 I, A, B, C, D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빅워커의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하고 싶은 모든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목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연필을 써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만약 어떤 프로젝트에 마감 시간이 없다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냥 높은 것 알 수 아니고 매우 높다. 일곱 번째입니다. 빅워커를 시작하려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덟째 다섯 프로젝트 법칙입니다. 실질적 프로젝트를 시간별로 다섯 가지 이하로 제안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내하거나 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다섯 가지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저자의 경험 법칙입니다. 그것을 다섯 프로젝트 법칙이다 이렇게 일을 추진할 때는 대개 다섯 가지 이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프로젝트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프로젝트 로드맵은 프로젝트를 덩어리로 시간선상에서 배치하는 겁니다. A를 마치고 B를 마치고 C를 마치고 이렇게 한 다섯 가지를 시간선상에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로드맵을 작성한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는 로드맵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연필로 적어야 한다. 실수해도 괜찮다. 연필을 적을 때는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정리가 생각이 정리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오죠. 열 한 번째는 빅워커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OPP, Other People's Priority, OPP와 충돌한다. 하지만 OPP를 빅워커와 함께 엮고 그 갈등을 협력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다. 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평범함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성공 불가능한 시나리오 때문에 성공을 피하면서 동시에 실패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함은 성공과 실패의 그 중간 어느 지점이다. 평범함. 요즘에 평범함을 참 다들 좋아하죠. 열 세 번째입니다.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고집 피울 필요는 없다. 탄력 계획법이란 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탄력 계획법이란 것은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말한다. 열 네 번째, O-10-15 법칙을 활용하라. O-10-15 법칙이란 것은 다섯 프로젝트 법칙입니다. 다섯 프로젝트 법칙을 작업 시작 10분 전에 또 하루를 마친 15분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마감을 하고 O-10-15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다섯 번째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나씩 착실히 공략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다. 빅워크의 찰리 길키, 찰리 길키, 찰리 길키의 빅워크란 저서는 결국은 나만의 빅워크에 성공하는 법, 나만의 빅워크에 성공하는 법을 한번 잘 정리한 일종의 멋진 실용수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주말에 한 건 구입하셔서 줄을 끄어가면서 내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